김해의 한 동물원을 폐쇄해달라는 요구가 시청 게시판에 빗발치고 있습니다. 사육 환경이 열악해 동물들이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문철진 기자가 이 동물원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야트막한 언덕 위에 자리한 김해의 한 동물원.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마른 사자가 바닥에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우리는 햇볕조차 들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 서 있는 호랑이도 구석에 앉아 있는 흙표범도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양은 털을 제때 깎아주지 않아 덥수룩하고 독수리가 살고 있는 세 장은 구조물이 부서져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시설 곳곳이 낡아 노기스럽고 악취를 풍기기도 합니다. 너무 공간 자체가 협소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배선물 자체가 바닥에 많이 깔려 있고. 이런 열악한 사육 환경이 SNS를 타고 번지면서 김해시청 홈페이지에는 동물원 폐쇄를 요구하는 글이 빗발쳤습니다. 동물원법에도 각 개체의 습성에 맞는 환경이 조성돼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 환경이 전혀 돼지고 있지 않는 동물원입니다. 지난 2013년에 문을 연 이 동물원은 하루에도 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관람객이 급감했고 직원도 줄어 지금은 사육사와 보조사육사 두 명이 60여 마리의 동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물원법 개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류는 야외 방사장을 설치해야 하지만 자금난으로 기존 시설 개보수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물원 측은 사육 환경이 열악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먹이 공급은 제때하고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해시가 수의사를 통해 동물들의 건강을 확인한 결과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김해시는 사업자가 자진해서 동물원을 폐쇄하도록 유도하고 남은 동물은 다른 동물원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물 복지나 그런 차원에서는 현재 시설로서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원 측은 이달 내로 개선을 하든 폐업을 하든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 탓에 폐쇄 요구가 빗발쳤던 김해 동물원이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입장류 수입마저 사라지면서 당장 먹이를 주는 것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남아있는 100여 마리의 동물들이 걱정입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동물원 매표소에 자물쇠가 걸렸습니다. 출입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 탓에 폐쇄 요구가 빗발쳤던 김해 동물원이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동안 주말에만 관람객을 받아왔지만 지난 12일부터 그마저도 그만둔 겁니다. 갈비뼈가 드러날 정도로 말라 학대 논란까지 잃었던 사자는 지난달 청주동물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자를 다시 같은 공간에 가두면서 폐쇄 요구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그쪽 환경이 안 좋아서 사실 옮겨간 거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으로 다시 또 딸을 얻는다는 건 사실 동물원 측에서 왜 이 폐쇄 요구를 했는지 아직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동물원 측은 남은 동물들을 다른 지역 민간 동물원에 분양하는 등 본격적인 폐쇄 절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분양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그동안 남은 동물들이 제대로 지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동물원에는 흑표범과 호랑이, 원숭이 등 100여 마리의 동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해시는 폐쇄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동물원 사장첩과 협의를 해서 민간단체 지원이다 그런 부분도 협조할 부분 협조를 하는데 하겠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와야 저희들이... 부산 동물학대 방지연합도 사료 지원을 위한 모금 활동을 시작하는 등 동물원 동물 구하기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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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켜볼까 아멘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